빨리 와 한거에요? 빨리 들어와 이 가방 뭐해요 가방까지 오셨어요 아 웃기고 아 무슨일이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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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이에요 합성 합성되어있는거 같다 수연언니 머리먹는거 잘어울린대요 감사합니다 핑크건주잖아요 나 오늘 핑크공주야 건드리지마 간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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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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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한국 이제 11시 12시 오우우우. 진짜요? 35시 아 아까 언니들이랑 했을때 해피 화이트데이라고 했는데 이미 한국에서 끝났었어요 맞아 아 그러네 아아 오늘 14일 15일인가요? 여기 15일인가요? 오늘 12시가 오늘이 이제 텍사스가 14일이고 한국이 15일이고 아 그래? 어? 시간 끊어 아 진짜 아 쏘리 댓글이 안돼요 I love you 진짜 그냥 이렇게 I love you 댓글 출장복이요 여러분 저희 지금 미국이에요 저희 Austin이에요 Austin 이거 뭐라고 하죠? 여기 빌리는거? 에어비앤비 여기 마이하우스 진짜 너무 좋아요 저희 주방이에요 소개해주시는거에요 지금 몇시? 지금 몇시죠? 11시인가? 9시 9시 9시구나 시차적응이 힘들었나요? 다들? 아니요 그냥 똑같았어요 맞아요 오면서 비행기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여기가 이제 아침이어서 맞아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 재심 먹고 자고 계심 먹고 음악 때리기 이렇게 긴 시간 비행기 딴게 처음이었었는데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맞아요 별로 안 힘들었어 비행기에는 그러니까 약간 24시간 타고 그렇게 안돼요? 자고 일어나서 다기전까지 막 이렇게 막 맞았다 했었으니까 다자마자 우리 다 꾹 잡아주고요 맞아요 약간 로봇해요 로봇해요 오랜만에 약간 여기서보니까 하라언니 서있는거 같아요 지금 갑자기요 하라언니 앉아있습니다 저 앉아있어요 어디 가세요? 가방까지 뱉어요 너 머리핀 짱이래 제 머리핀 짱이죠? 아니 너무 귀여워요 요즘 수아님과 머리핀을 많이 한가요? 그러니까요 수아씨 장어 소개해주세요 저요? 피자 이거는 이 후드는 수연이가 제 생일 때 선물해준 아 그거구나 이게 어려운데? 제가 그거 빌렸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하자마예요 그리고 크락스 난 벨리 벨리 벨리그루스 누나가 안 물어봤대 뭐? 하나만 앞으로 와 안 보이세요? 제가 가드릴게요 핑크루즈 앉으세요 핑크루즈 수연이래요 오늘 핑크루즈 수연언니야 내가 여기 앉아 핑크루즈 자리 물려받았어 근데 치킨은 왜 모자 쓰고 있어? 여기 안에 뭐 숨겨놨어요 궁금해요? 비 숨겨놨어요 여기 여기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핑크빅이 숨겨놨어요 핑크빅이 숨겨놨어요 저거 딱 열면 대나무 헬리콥터 나와요 하하하하 그래서 하늘로 날아가면 여기도 양쪽으로 대나무 헬리콥터 하늘로 날아가서 하늘로 날아가서 저거 쓰고 있어요 아 실드여서 모자 쓰고 있는 게 궁금한 건가? 아 그 저희 낙 갔다 왔어요 낙 갔다 왔어요 낙 갔다 왔어요 낙 갔다 와가지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랑 이제 편하게 있는 사람이랑 나눠져있어요 그쵸 낙 갔다 오자마자 저는 이대로 누워가지고 여기 일하고 있었고요 지금 부지런한 분들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이제 낙 갔다 오자마자 와 똑같아요 나갔다 오는 무조건 먼저 갈아입고 가방에 누워있었어요 진짜 도착하자마자 갈아입고 저도 도착하자마자 갈아입고 진짜 찐장 옷이 나요 비주얼이었어요 여러분은 뭐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마우고 계세요? 오우하죠 전매출 해달라고 여라지 여라지 여라지에서 열어야 여라지 아침 열어야 아침 열어야 어쨌든 잘 쉬러 아침 열어야 오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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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자랑하고싶은거 있어요 뭐요? 뭐자 시윤이가 ENFP 모던데 맞아요 제가 절대 안쓸것 같죠 시윤이 공헌에서 쓰기를 약속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이거 이렇게 되나꺼? 저희 방글말제 근데 기대해주세요 그거 같아요 시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아 이상한 거에요 아니 근데 잘 어울려요 아니 그 구슬아이스크림 아 잘 어울려요 ENFP에요 언니 잘 어울리는데요 ENFP에요 뭔가 대고장스럽게 ENFP에요 아니요 아 제거는 안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트 제거 아니에요 맞아 보나꺼에요 하르나꺼 이 댓글을 보면 하트해주세요 하나 둘 셋 봉 하트 봉 하트평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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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걸 왜 해요 하트평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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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냥먹냄다 이거 통사한 글 읽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없는 댓글 읽었는데 지금? 저도 봤거든요? 보여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가깝죠? 너무 가깝을 것 같아 짠 이렇게 완전 고양이 귀여워 안 보일 포인트 귀여워 안 보일 포인트 이게 너무 귀여워 애가 오고 고양이 거 다 아실 거 같아 귀여워 귀여워 아 손이 안 쳐줘 아 손이 다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 아 티비 보세요 언니 내 찰떡스 보고는 해 귀여워 윙크 해주세요 윙크 해주실 수 있으세요? 윙크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 둘 셋 윙크 윙크 좀 어때요? 진짜? 뭐야 잘하는데? 반대 안 했어요? 잘했냐고? 반했냐고 고마워요 잘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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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게 추구하는 릴리 방송입니다 너무 예뻐 바지 너무 귀엽네 수아 햄버거가 있네 피자와가 있네 응급수정 반발한다 나예요 저 모자 샀어요 수아 그래요 이거 예뻐요 누나랑 누나랑 할라모언니가 커플인데 저 너무 예뻐요 그니까요 저는 속 사요 해골 티셔츠 우리 커플이잖아 저는 이거의 청버전이에요 나의 모자 너의 모자 두피마터지 두피마터지 하나 둘 셋 넷 네개입니다 응? 하고싶은거에요 그래서 우리 어제 네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공연했잖아요 예 최고였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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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 그렇게 같이 불러주시고 그러니까요 너무 저희는 그러니까 피아노답게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저 진짜 찾았다 빌리 듣자마자 찾았다 빌리 뒤에 보이시죠 설마 설마 제가 생각했었잖아요 갑자기 기억나는 그런 부분 있어요? 기억나는 부분이 나고 노래나 나 너는 나 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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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다 따랐거든요 진짜 한국에서도 플레이팅 먹고 있는 웰컴 투다 부분 있어요 피아노답게 대박이지 아세요? 왜? 강 진짜 잘 못하셔야죠 도대체로 어떻게 끝창으로 해주세요 도대체 미스 상방 헤이도 프레이 저는 림마이링이 진짜 상관계에서 아 일단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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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와 컴파인더 때도 컴파인더 이렇게 같이 하셔가지고 어떡해 파자고 있어 라이프에 터널에 그 위에서 완전 그냥 노래 중간중간 마다 가사가 안 나오는 구간에도 그냥 쉬는 구간이 나온다 하면 무조건 호응을 해주시고 호응을 해주시는데 그냥 저희가 힘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무대였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게 그냥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짱 너무 너무 최고였어요 진짜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음 저희가 지금 미국 와서 그리고 밥을 먹었잖아요 제일 맛있었던 거 있어요? 아 어제 먹은 고기 있잖아요 홍립 홍립 제가 사진 올렸는데 홍립 언제요? 언제 혹시 피쉬앤치스 사진 찍으셨는데 아 피쉬앤치스 못 찍었어요 그게 나중에 나와가지고 맛있어 나 피쉬앤치스가 제일 맛있었는데 맞아 피쉬앤치스 피쉬앤치스 너무 허구증 먹어가지고 맞아 맞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눈이 허구증하니까 없어졌어 우리 다음에 뭐 먹죠 아 첫날인가? 그게? 첫날인가 둘째 날에 먹은 LA 가입일 것 같았어 맞아 첫날날 아 브라 진짜 여러분 고기 진짜 간장베이스 맛집 그거 제가 시킨 거 뭐였죠?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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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었어 맞아요 진짜 진짜 맛있었는데 진짜 고기 최강좌였어요 완전 내가 먹은 고기는 지금까지 고기가 아니었구나 내가 먹은 고기는 지금까지 먹은 고기 아니었다 진짜 고기구나 너무 이쁘죠 하람이 머리색 너무 이뻐 고마워요 인정 핑크색 핑크 핑크 핑크색 핑크 뚝배기 불고기 아 로나 러브유 로나야 너 밥 먹어야 되는데 민트 이모 뚝 불어나요 누구랑 이렇게 하라는 언니한테요? 아니 누구랑 이모야? 이모까지는 아니잖아 언니 아 언니 아 이모가 이모예요 너무 잘한거예요 아 이모 그가 그가 작가이모예요 귀여워 귀여워 자가이모 뚝불하나요 자가이모 자가이모 사투나이모 사투나이모 뚝불하나요 뚝불하나요 하람이모 두개예요 하람이모 하람이모 누구예요? 질기 우린 여기 모르니까 귀엽다 릴스 사이서 제일 좋아 나도 좋아 얘들아 왜이렇게 귀여워? 이걸 네이브로 했다니 수연이 앞머리 너무 좋다 인정 인정 귀여워 이모 아까 봤는데 수연이 앞머리 되니까 초딩 같애요 네 언니 네 언니 오늘 먹으려면 뭐해 인마 뭐 먹었지? 뭐 먹었지? 아까 맛있었는데 아까 먹었고 어 쉬림 근데 나 그 이름을 모르겠어 그 아보카도? 아보카도 치즈랑 나는 그냥 토마토 거기 들어가 있는 토마토 진짜 맛있더라구 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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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섞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어 너무 맛있어 그게 과카멀리 그런 느낌이야 너무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올라 라고 말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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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올라와 진짜 알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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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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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름이 아닌거 어떡해 미국은 아쉬워 사람의 이름 아니에요? 조금 쌀쌀해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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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쌀해요 되게 쌀쌀 저희가 딱 오기 전까지 최고온도가 29도 30도였다가 갑자기 오고 나서부터 딱 춥고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가면 다시다 됐어요 아니 난데 난데 근데 여기 일교차가 좀 커서 낮에는 오늘 완전 햇빛 오늘 완전 햇빛 밤에 애가 조금 근데 거기 수영재는 들어가버리고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아침 너무 탁힐 것 같아 근데 진짜 늙어? 네? 늙은게 아니라 흐리나 맑으나 완전 예뻐요 바늘이 구름이 너무 이뻐요 머리티장은 빌랑이들 다같이 어디 여행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빌랑이들? 바다 바다 다같이 빌딩인가? 잘 못 보고 다같이 여행가고 싶은데 저기 뭐해? 뭐한다 나는 그냥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가고 싶었던 회가 캐나다였어 캐나다 캐나다 메이플 싫어서 살려고 여기서는 다깝지 한국보다는 한국보다는 4시간 남았는데 그럼 어디에요?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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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제주도 여행가고 제주도 여행가고 가요 요즘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흑돼지 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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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찍 날찌 하 곳이 날찌가 났다고 다투 Sebastian 아 맞아. 그러면 바닥에 이렇게 헤어치다가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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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 적을 피하려고 자기를 먹으려고 이렇게 큰 물고기로 오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물 밖으로 잠깐 도망치는데 어휴 그랬어 근데 이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더 얘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얘가 쑥 들어오면 어떡해 아 진짜 무슨 일이야 근데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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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어디로 갔는지 못 찾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런 거에 션이가 굉장히 진심이에요 큰 물고기가 오다가 날씨가 갑자기 없어서 루나수가 등고 있지? 그런데 날씨가... 날씨가 근데 그렇게 그렇게 많이 뭔가 공중에 없어 이렇게 증가하는 날씨가 얘기하니까 귀여워 그래야 진짜 이게 방안했으면 이렇게 색상 날씨가 없잖아 그렇게 많이 사귀는 거지 얘와 두세가 빠르게 바뀐 데 재밌어 보이는데 너무 우리끼리 재밌는 거 아니야? 이게 완전 우리 평소에 얘기하는 스타일이니까 가고 싶은 말만 하고 이러다 둘 둘 셋으로 찢어져 아니 저는 죄송한데 저는 분명 제주도인데 갑자기 갈 날씨 갈 날씨 저는 울산 진짜 가보고 싶어요 울산? 울산? 쫀득이 유명하지 않나? 울산 아니다 울산이 강릉이야 쫀득이야 3차! 3차! 울산도 가보고 싶다 울산은 쫀득이 더 만졌는데? 울산 그리... 울산은 아니야? 울산이... 울산이... 울산이야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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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울산 이제 대구 옆에 대구 옆에 완전 아래는 저기 여수 나는 여수에 가 여수 가고 싶어요 여수 엑스패 버리 진짜 여수 엑스패 버리 여수 바닷가 맞아 맞아 여기 왜 이렇게 갑자기 안 비싸 알잖아요 벚꽃 시즌이야 참새 벚꽃축제 맛있겠다 이거 아 벚꽃 일본도 벚꽃 예뻐요 오사카 벚꽃축제 또 궁금한거 없어요? 재밌다 저 이런거 좋아해요 That is so good boy 질문 타임 다음주에 처음 한국이 오는데 어딜 갈까요? 그게 중요해요 한강 일단 서울인가? 서울이지 않을까? 그걸 모르지 한강에서 치킨 그걸 어떻게 했다고? 한강에서 치킨 안해봤어요 서울이 경기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엘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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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웨이네 미스틱 사업을 해요 미스틱 사업이 궁금하시다고요? 오세요 오세요 다음주? 다다음주쯤에 저희 컴백하면 이제 저희 무대하는거 보러오세요 너무 좋은건가? 너무 좋은데요 오늘 졸업하셨대요 학교 우와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하람 이모 대 하람 여보 하나 둘 셋 이모 이모 왜 이모인데요? 이모 하람 이모 뚝불하나요 왜요? 뚝불하나요 아이 수아 보라 틀이세요 모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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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같은데 그냥 저건 또 물어봐 다들 입 버릇있어? 입 버릇? 뭔가 언니 뭔가 진짜 많아 나한테 물어본거야 지금 난 이렇게 이렇게 난 이렇게 이렇게 이치 싶은데 저는 진짜 많이 사멸되어 요즘 진짜 많이 틀어들었어 우리가 많이 써서 그런가 하나가 더 많이 써 이치 싶은데 이거 맞지 싶은데 진짜 모자로 쓰려고 하려면 이제 아 하지 쉬운다 애들이 그거 듣고 이제 수현이 수현이 뭔지 알죠? 많이 한자한테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언니가 지 나 조 로 끝나는게 많은거 같아 지죠 나 지져있다 뭔지 알지 그치 그치 그럼 뭔지 알죠 편지도 그치가 많아요 그치 그치 언니 편지에서 뭐 하다고 쓰셨나 이렇게 말하는게 아니네 나 치킨 습관 알았어 아까 다시 알았어 맞춰볼래 뭔데 뭐 얘기할 때 애정 애정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쉽습니다 유선 많이 하더라고 아 맞지 알아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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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이는 시윤이 시윤이 그냥 시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있어 시윤이 허리를 절대 안 맞아 언니 언니 저거 아까 봤었는데 시윤이 진짜 자세 좋다던데 다시 맞추면 진짜 한바지 귀여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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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이 잘 때 디귿자인데 시윤이 시윤이 진짜 유연해요 뼈가 뼈가 진짜 유연해요 시윤이는 자세가 좋아서 키가 잘 크나봐 아 그래서 그런가 나도 열심히 해야지 만약에 이 모기한테 걸리면 어떻게 뜰거야 암는 친구 모기에요? 암는데 진짜 암 모는 친구래 거미를 거미를 먹어준네 그러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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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커베리에요 근데 지금 반응 나는거 봤어? 약간 좋은 벌레 밑에 밑에 하나 얘가 이렇게 하고 있어 봐봐 그러네 잠자리 수준인데 저는 모기가 아니에요 아니 저게 모기가 잠자리 아니 진짜 밑에 나이가 이렇게 나는게 아니라 밑에 여러분 그거 드셨어요? 밥? 그거 드셨어요? 뭐지? 되게 되게 아니 앉아야지만 우리 추천 추천해드리게 아 좋아 갈비찜 안 먹었겠다 지금 이제 점심시간인가? 그러네 갈비찜 너무 커 치키가 갈비찜 추천한대요 치키의 픽 갈비찜 갈비찜 먹고 싶어요 새우 수화의 추천은 너무 커 쟁각주 쟁각 잘하는데 근데 나는 다들 추천하는게 늘 비슷하지 않아? 맞아 난 계속 콩나물국밥밥밥밥 그냥 가보자 먹고 싶고 나는 국밥이라 나는 아 지금 내가 콩나물국밥이야 본드레 비빔밥? 본드레 비빔밥? 타코 타코 저 대표에 타코 그럼 나는 샤부샤부 내가 먹고서 샤부샤부 아 11시 40분이래 딱 점심 먹을 시간 수연이 콩나물국밥 수연이 콩나물국밥 수연이 콩나물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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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국밥 그만 아 국밥 그만 선치해장국 추천 알았다 멸랑크림 파스타 맛있겠다 멸랑크림 파스타 그러면 가볍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걸로 오케이 지하철역 샌드위치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케이 지하철역 샌드위치 수연이 조합으로 뭔지 아시죠? 네 일본어 해줬으면 좋겠어 일본어 조금 해주세요 Konnichi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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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게 아 진짜 핑크가 카라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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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Konnichi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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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ashiya Watashiya 소래요 한국어장 귀여워 Konnichiwa Watashiya 예전에 서투리 와서 겠더라고 Konnichi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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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amdangya 아니 근데 멤버 멤버가 한국어처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이 모르겠어요 멤버가 하자 오세카 아 니온 은은 valores 화투 오ię 그렇농 수 Einar ju 오킴렌라 도 compens 낑그베« 트메 저 책임 미니 란이 그냥 sufficient journée 할게요 형 장 진짜 잠자리만의 어디였죠? 진짜 근데 이거 찍는 게 진짜 무서워 어딨어? 아니 나 모서리로 오셨다 앞에 걸리면 좋겠다 진정을 좀 하시래요 컴다운 빌리만 집중해야 돼 어? 미국 있을 때 아직 밀크티 맛있어? 좋은 밀크티도 있다 밀크티? 밀크티를 타요? 미국에? 진짜? 버블티 있던데요? 너무 보고 싶다 미국 스타벅스 가고 싶어 아직 안 갔어요 미국 갔을 때 스타벅스랑 맥도날드 룩 가봐야 되나요? 맥도날드 룩 로고가 진짜 컸어 맞아 딱 미국 오자마자 맥도날드 룩 스타벅스만 한 두 군데 넘겨본 것 같아 차로 X요 이게 뭐냐면 미성염자라는 거를 했는데 여기서는 텍사스에서는 치킥까지 미성염자고 파랑 언니부터 그런가봐요 성인 성인이 있는데 21살 아래가 X를 해야된대 나는 20살 21살 로또가 난 19살인가요? 그럼 저는 좋다 사실 17살인가요? 너 일부러 다 이러고 똑같아 미국 간 빌리 사진들 다 하이틴 킹카드에서 너무 놀랬잖아 우리 애기들 몰려요 머리를 자를지 말지 아직 고민중인데 좀 도와줘 후회하지 않도록 언니들이 결정해줄거에요 어디까지 자르실거에요? 저는 화끈하게 자르는거 추천드려요 저는 화끈하게 자르는거 추천드려요 그리고